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톡 꿀팁 하나만 딱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카톡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꿀팁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위로 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다음에 단체 톡 단체 톡도 엄청나게 초대를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안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해 준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제일 위에 올려놔야 돼요 제일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당체를 최상단에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손해보험과 이것과 이것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옆에 가만히 조금은 희미하게 핀이 꽂혀 있어요 이 세 개는 제가 새 상단에 고정을 시키고 났어요 고정시키면 그 사람을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제가 석송 팀 채팅방 이것을 고정시키고 계세요 제일 위에 올라가게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제일 위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도 찾기가 쉽겠죠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채팅방 상단 고정 이겁니다 채팅방 상단 고정 이것을 터치하면은 최상단의 채팅방 최상단의 고정이 돼요 이걸 터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석송 팀 채팅방 이것이 최상단의 고정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여기 핀이 있죠 이렇게 핀이 꽂히면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 톡이지만은 어떤 개인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도 이렇게 최상단에 올려놔서 서로 채팅을 하면은 그 사람과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여기에 사람이 새로운 톡방초 있죠 이것을 제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최상단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딱 떠요 여기서 채팅방 상단 고정이 있어요 이걸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또 채팅방 알림 끄기 있죠 이것만 특별히 끌 수도 있어요 이 단체 톡이나 혹은 어떤 개인을 채팅방 알림 끄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채팅방 상단 고정 이것을 터치하면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새로운 톡방 이것이 제일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다섯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핀이 있고 여기도 핀이 있죠 여기도 핀이 있고요 여기도 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한번 고정을 해 볼 수 있어요 이걸 길게 누르세요 길게 눌러서 보면은 채팅방 상단 고정 이걸 눌러 보겠어요 툭 터치하니까 다섯 개까지 상단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밑에 하단에 지금 뜯다가 사라졌죠 그래서 다섯 개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특별한 오늘 뭐 일이 있다든가 약속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채 상단에다가 다섯 개를 이렇게 딱 물려나면요 아주 작업하기 편합니다 특히 자기 나 있죠 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여기 보관하잖아요 이것도 채팅방 상단에 고정하는 게 좋아요 이상 카톡에서 특정 사람이나 특정 친구나 혹은 특정한 톡방을 단체 톡방을 상단에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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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r ~~